네 안녕하세요. 권호중 보금회의 권호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튜브 저는 지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. 제 집사람과 제 아들 혁준희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찾아서 들어왔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마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믿습니다. 이번 찬양곡은요. 제가 덕준희랑 같이 홍대에 놀러 갔다가 석진이가 코인노래방 되게 좋아하거든요. 코인노래방에서 부른 찬양곡입니다.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제목인데요. 제가 몇 년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았던 노래입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.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서로서로 기도해 주자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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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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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